경기도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광역버스에 비접촉 결제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비접촉 결제 서비스는 스마트폰에 비접촉 결제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교통카드를 등록하면 단말기 접촉 없이 결제가 이뤄집니다. 이번 서비스는 의정부 양주지역과 잠실을 운영하는 G1300, G6000, G6100번 광역버스 3개 노선에 적용됩니다. 경기도는 기술 실증이 완료되는 하반기부터 시외 광역버스를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연차별로 시내 마을버스에도 도입할 예정입니다.